3일 국민기업 관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국민기업에서 발행하는 ks 코인 실시간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를 하시고요. 오늘 저가에 사실분은 최대한으로 저가에 사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요. 고가에 파실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고가에 팔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. 자 준비들 하시고요. 준비들 하시고 쏘십시오. 바람이 28원 하나계 25원 매수 26원 매수 자 27원에 이천주 매도 들어갑니다. 자 27원 모찌 2천주 매수 제가 또 내 물량을 또 먹네. 아 나 참아 자 27원에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. 자 27.5 5천주 5천주 매도 물량 나왔어요 자 27.5 5천주 매도 물량 나갑니다. 아 야 야 모찌 너 내꺼 뺏어 먹으려고 뭐 작정했냐? 자 27.5 5천주 매도 낙찰됐습니다. 안 내놔 이제. 자 27.5 5천주 바람이 물량 너와 나 우리 어서와라 자 27.5 5천주 자 26.5 만주 매수 들어왔습니다. 자 26.5 만주 금액이 떨어질 생각을 안하네 내가 어떻게 좀 금액을 좀 내려볼까 하고서 앉아가지고 27원에 물량을 내놨는데 내놓으면 저 모찌가 덥석덥석 먹으니까 내가 물량을 내놓을 수가 없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. 나 쟤 모찌 때문에 안되겠어. 자 26.5 3만주 매수 물량 들어왔습니다. 3만주 자 쉽게 27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. 지금 느낌에 자 만주 3만주 4만주 합이 4만주 매수 물량 지금 들어왔습니다. 자 바람이 27 만주 모찌 만주 바람이 27점 만주 낙찰됐습니다. 자 호거창 변경합니다. 자 27원에 만주 체결됐구요. 자 27.5 예 매도 물량 것일 뿐 없습니까? 자 27.5 5천주 27.5 매도 매도 만 5천주 나왔습니다. 만 5천주 27.5 만 5천주 매수 물량 나왔습니다. 자 지금 매수 물량은 하나 개의 만주 물량 그 다음에 모찌 26.5 자 27.1 5천주 매수 들어왔습니다. 27.1 5천주 아 만 5천주 매수 26점 만주 자 매부가 27 27 27.5 27.5 자 27.5 27.5 나 뭐 별 차이 없어요. 모찌가 또 오늘도 또 씩씩하게 매수 진입 들어오는데 아 언격결에 저한테 몇천주 뺏겠네 하여튼 제가 문제야 항상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람이 바람이 물량 자 27.5 5만주 5천주 5천주 낙찰한다고 아 아 27.3 5천주 낙찰됐습니다. 27.3 5천주 낙찰됐습니다. 자 27.5 매수하실 분 없습니까 뭐 금액 오늘 쉽게 안 빠질 것 같은데 모찌가 중간에서 모찌가 중간에서 낙찰나 날창 지금 지금 챙겨 먹어가지고 27 이하로 지금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자 27.3 5천주 자 27.5 자 매도 물량 거실 분 자 매도 물량 거실 분 자 호가 창평경 했으니까 다시 한번 자 26.8 10만주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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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러나 제가 26.8 10만주 자 10만주 더 던지실 분 없습니까 이거 기회에요 10만주 물량 이거 쉽게 안 나옵니다 매수 물량 자 10만주 10만주 쉽게 물량 안 나와요 여러분들 돈 남기시는 분은 어 웬만하면 나 같으면 던진다 내가 미쳤냐 자 26.8 자 10만주 자 여러분들 22원 20원 이렇게 사신 분들은 이거 지금 30%가 넘는 거예요 지금 30% 넘는 건데 자 80분은 그냥 아 10만주 던지실 분은 던져요 10만주 매수 물량 지금 우리 KS 코인 거래 하면서 지금 몇 달 만에 지금 최고 매수 물량 나왔습니다 자 26.8 10만주 매수 물량 나왔습니다 자 80분 없습니까 자 80분 자 80분 26.8 10만주 야 이거 기회인데 안파네 얘네들이 자 26.8 10만주 자 물량 내려오실 분 자 27.5에 바람이 5천주 매수 물량 걸려져 있습니다 아우 너는 왜 자꾸 나보고 물량을 달라고 그래 자 26.8 26.8 26.8 자 268만원어치에요 268만원어치 268만원어치 물량입니다 자 268만원어치 자 268만원어치 자 268만원어치 자 268만원어치 28.8 28.28 28.28 28.28 28에 5만주 나왔습니다 28에 5만주 자 278만원어치 자 27원에 2만주 나왔습니다 27원이나 뭐 26.8이나 자 27원으로 28.28 28.28 28.28 28.28 29.28 자 27원은 아까제 뭐야 이거 29.28 29.27원 29.28 29.28 29.29 아 지금 거야 오케이 아 내가 지금 자기에 뭐야 그 전화벨을 울려 가지고 이거 쳐다보느냐고 자 27원 나왔습니다 27원 자 작은 거인이 27원 매수 물량 나왔어요 27억 자 물량들을 안내놓으면 안내놓으면 내가 물량 치는 수가 있다 자 27.5 5천주 매도 물량 걸렸습니다 27.5 5천주 자 27.5 자 지금 모찌가 매수가 지금 좋아가지고 쉽게 금액이 안 떨어질 것 같아 아 쟤 미치겠다 자 26.8 15만주 나왔어 15만주 15만주면 뭐 거의 한 400 한 배 1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26.8 곱하기 15만주 480만원어치야 480만원어치 자 누구 던질 사람 없어 갖고 있는 물량 중에 던질 사람 한 방에 던질 사람 매수자가 이렇게 붙었는데도 팔생각들을 안하네 26.8 15만주 자 지금 23분이에요 23분 자 2분 안에 2분 안에 26.8 15만주 던지고 싶은 사람 없으면 제가 던집니다 제가 던지고 난 다음에 막 주가 빠질 수도 있어 뭐 못지 너 후회하지 말고 매도하는 사람 후회하지마 자 싸움은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적은 붙이라고 그랬어요 자 26.8 15만주 자 1분 30초 나왔습니다 1분 30초 안에 15만주 던질 사람 없으면 제가 던집니다 그러고서 가격이 막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 충분히 기회 드렸습니다 자 26.8 400만원 정도에 400만원 우리 ks코인 실시간 경매하면서 지금 400만원 매수 들어오는거 처음입니다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오늘 400만원짜리가 터졌습니다 400만원짜리 자 매수 들어오고 10분 자 매도가 10분 자 30초 남았습니다 26.8에 15만주 던지 10분 15만주 자 15초 남았습니다 15만주 안팔어 아이차 안 넘어오네 안 넘어와 자 마지막 10초 남았어 10초 자 26.8 줄 사람 없어 정말이야 나중에 후회들 하지마 26.8 400만원어치야 평상시 물량에 1100원 없는 오늘 거래량이야 낙찰됐습니다 낙찰됐습니다 26.8 모찌 자 15만주 낙찰됐습니다 자 동시효과 호가창 동시효과 1분 30초 후에 시작할 테니까 동시효과 다시 들 준비들 하십시오 자 호가창 변경합니다 자 준비들 하시고 하나 둘 셋 쑤십시오 자 27.3 만주 26.5 3만주 자 28 만주 자 28 만주 자 예비 하나개 27 5천주 매수 들어갑니다 자 27 5천주 매수 5천주 낙찰됐습니다 바람이 5천주 낙찰됐습니다 자 다시 27 5천주 매수 들어갑니다 자 27 5천주 매수 자 우리 27.8 10만주 10만주냐 이거 만주냐 아유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 만주구나 자 28 자 27.5 5천주 자 저 오늘 5천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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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 아까 마이카페 개설금액 40만원 오늘 매수 들어갑니다 자 바람이 27.5 낙찰됐습니다 자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6분 남았습니다 6분 자 호가창 변경합니다 자 27.7 5천주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5천주 자 28.5 5천주 자 저는 오늘 모레아님 모레아님 40만원 만 5천주 지금 매수 다 끝냈어요 자 27.7 28.5 27.5 만주 못지 만주 매도 물량 나왔구요 노아나우리 28.5 자 26.5 매수매도 동시 양방 다치네 저 인간이 자 매수하실 분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5분 남았습니다 5분 자 매수하실 분은 빨리빨리 매수하시구요 매도하실 분은 빨리빨리 매도하십시오 자 모찌 26.5 만주 매수물량 돌아왔습니다 자 26.5 만주 자 27.4 5천주 27.4 5천주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자 27 27 부르실 분은 없애요 27 매수 27 27.5 27 못지 27 5천주 매수물량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4분 남았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연장을 좀 한다고 했으니까 9분으로 시간 연장할게요 30분 채우게 했습니다 30분 채우기 했습니다 자 27.5 5천주 매도 푸른하늘이 자 매수자 매수자 없습니까 매수자 자 하늘이 5천주 낙찰됐습니다 27.5 하늘이 5천주 낙찰됐습니다 자 27.7 부를 사람 없습니까 자 27.3 5천주 매물 나왔네요 5천주 27.3 바람이 5천주 낙찰됐습니다 자 27.7 부를 사람 없습니까 27.7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자 8분 남았습니다 자 27.7 5천주 매도 자 27.7 매수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27.7 매수 27.7 최필님 자 5천주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매도 물량 자 5천주 자 27.5 매수하실 분 27.5 27.5 자 27.5 5천주 매수 매수 들어갑니다 27.5 5천주 매수 못지 27.5 5천주 매도 라고 27.5 야 너는 야 너는 그러면 나랑 하면 헷갈려 너는 아까 내꺼 결제 끝내고 내꺼 또 다시 거래하고 헷갈리니까 어 내꺼로는 하지마 자 27.5 5천주 5천주 매수 27.5 5천주 옛비 낙찰됐습니다 자 바람이 27.8 5천주 바람이 27.8 5천주 자 매수하실 분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아 3분 남았네요 3분 아니다 아니다 요뿐 남았구나 눈이 어리더릿해가지고 자 27.8 바람이 5천주 너와 나 우리 28만주 뭐야 아이씨 28원에 만주 매도 자 28 27.8 5천주 자 27.8 27.8 5천주 매수 들어가실 분 자 5분 남았습니다 자 뜬다 27 만주 매수물량 27에는 지금 거래 안될 것 같아 지금 흐름이 자 27.8 지금 최저가 매도 물량이 27.8 5천주 매수물량 들어왔습니다 5천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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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.8 자 27.8 자 27.8 자 27.8 매도 뜬다 한테 뜬다 한테 27원 만주 낙찰됐습니다 매도한다는거지 못지 자 뜬다 만주 낙찰됐습니다 자 다시 자 다시 27원으로 금액이 떨어지네요 27원 자 27원에 매수 매수 들어오실 분 없습니까 27원에 매수 자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3분 남아있습니다 3분 자 27.5 자 26.8 만주 매수 신호 들어왔어요 26.8 자 작은거이니 26.8 매도야 매도야 매수 모찌꺼 매수 그러니까 니가 26.8에 만주를 매도를 하겠다는거지 모찌는 26.8 지금 모찌가 26.8 매수 신호야 쟤가 왜 너희들 나 헷갈리게 하지마 지금 시간 없어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자 2분 30차 나왔습니다 자 26.8에 매수 신호 지금 들어왔어요 26.8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2분 30차 남았습니다 자 27.5에 오촌주 27.5에 오촌주 자 거이니 27원 만주 매수 신호 들어왔구요 27.5 27.5 자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1분 남아갑니다 아 2분 남았네 2분 자 27.5 오촌주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28 만주 자 남아있는 시간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자 27.5 오촌주 30초 10초 마지막 종료 종료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6월 3일 실시간 경매 오늘은 시간을 10분정도 연장을 해서요 10분정도 연장을 해서 30분 거래를 했습니다 30분 자 20분에서 10분 연장한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기네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구요 자 체결하신 분들은 제가 포스트에 올리면 빨리빨리 자료들을 올리시구요 그리고 계좌번호들 여러분들 꼭 적으세요 계좌번호들 계좌번호도 꼭 적으셔야 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1분정도 연장한게 시간이 지나도